사실은 조선이 개국을 할 때 조선이라는 국호를 정할 때부터 이 기자가 들어가거든요 이제 국호를 정할 때 국호를 두 가지를 가지고 가요 조선의 국호는 조선이란 그 다음에 이하는 화령이라고 해서 태조 이성계의 고향 이 두 가지 국호를 가지고 명태조 앞에 가서 둘 중에 국호를 정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때부터 뭐냐면은 기자의 조선 기자가 왔었던 그 조선이라는 겁니다 라고 하는 그걸 통해 가지고 그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화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보고서나 이런 걸 쓸 때도 보면 이란 이한을 쓸 때 첫 번째를 좀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선으로 해달라 근데 그 조선이 우리는 스스로 단군을 강조하기보다는 기자 조선을 강조로 함으로 해가지고 이제 재가를 받게끔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계가 세운 조선 이 조선은 단군 조선을 잇는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정도전이 쓴 조선 경국전에 국호론이 따로 이제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성계의 조선은 이 조선이라는 명칭은 어디서 왔느냐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조선이라 일컬은 것이 셋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단군 기자 위만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성계 조선은 단군 조선을 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 후에 기술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은 기자를 추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선이라는 국호도 사실은 기자 조선을 이어야 된다 기자의 그런 위대한 업적과 공덕을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기자에게도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으로까지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오직 기자만이 주 무왕의 명을 받아 조선 후에 봉해졌다 이제 명나라 천자께서는 오직 조선이라는 칭호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 유래가 오래다 그래서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하늘을 본받아 백성을 잘 살게 하면 후손이 길이 창성할 것이다 라고 명하였다 그러니까 명나라를 천자로 이제 설정을 했죠 그리고는 천자의 나라에서 명을 받아서 조선에 봉해진 그 기자 조선을 잊겠다라는 것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공포를 하고는 기자를 이제 추앙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기자는 무왕에게 홍범을 설명하였다 이것은 이제 홍범 구주를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8조의 교를 만들어 나라에 시행하니 정치와 교화가 크게 행해지고 풍속이 지극히 아름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자에 이르러서야 뭐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던 우리나라 그 미개한 백성들이 다스림의 도를 깨치고 그리고 이제 교화되어서 결국에는 이제 사람답게 살게 되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종도전이라는 분이 또 더 부연 설명을 뭐라고 하냐면 조선이라는 아름다운 국호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으니 기자의 선정도 마땅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기자께서 펼치신 그런 선정 선정의 다스림 그 다스림에도 우리가 통해야 된다라고까지 이제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이 조선시대 때는 단군을 강조하지 않고 왜 기자를 강조했을까요? 그 사대주의 중국 눈치를 보는 건가요? 중국 눈치를 본다기보다는 아까 보셨지만 고려시대 이후에 유학자들이 뭐냐면 이미 기자를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 조선이라는 나라도 그때 당시에 주나라가 주 무왕이 이렇게 기자를 조선에 봉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주나라가 천자국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선이 제후국인 거예요 천자국에서 그 기자를 어떻게 보면은 봉해 주셨으니 감사하다 이런 거잖아요 명나라가 명나라가 그렇게 또 이렇게 조선을 이렇게 국호를 주셨으니 감사하다 이런 내용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주나라를 가장 이상적인 통치 국가로 그때 이제 조선이 봤다라는 거죠 최근에 책도 보면은 주나라와 조선 이런 책도 있어요 책도 나왔는데 그래서 정도전은 예약과 각종 제도를 이때 주나라를 본따 가지고 그런 제도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가령 뭐 경복궁을 지을 때도 그렇고 경복궁이 있고 좌묘 우사다라고 하면은 좌측에 묘가 있고 우측에는 뭐 이렇게 좌측에 종묘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우측에 보면은 사직단을 세우고 이런 어떤 제도 자체가 이제 주례에서 따와요 주나라의 예다 물론 이 주나라의 예라고 하는 것도 아마도 단군 조선의 어떤 예의 제도를 갖다가 모방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높지만 이 사람들은 그런 어떤 차원이 아니라 주나라의 예이기 때문에 이걸 가져온 거예요 이걸 가져와서 경복궁도 짓고 종묘도 짓고 사직단도 그 위치나 제정하는 거 모든 예와 악과 이런 것들을 전부 주나라에서 모방을 하는 거죠 그게 이상향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주나라의 이상향이 딱 펼쳐지는 게 우리나라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거죠 기자의 이상향이 또 이렇게 세워지는 게 그 유학자들의 사상의 뿌리가 공자잖아요 근데 공자가 주나라를 추앙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나라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이제 답습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모양새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조선시대까지 기자에 대한 뭐 거의 뭐 종교적인 어떤 추앙까지도 이렇게 이어져 왔는데 조선 초기에 그 기자를 어떤 숭배하는 분위기 또 그 모습을 나타내 주는 그런 기록들이 조금 있죠 네 몇 가지 소개 좀 해주시죠 일단은 한 가지 핵심을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세종실록에 나와 있는데 기자에게는 매달 초하루와 보름마다 재물을 올리되 단군에게는 봄 가을에만 제사를 한다 하옵니다 라고 이제 신하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기자는 매달 매달 초하루 보름 매달 두 번을 제사를 올리는 거예요 근데 단군은 봄과 가을에만 제사를 올린다 그러면 몇 번이에요 기자는 24번을 올리는 거예요 1년에 24번 근데 단군은 봄 가을이니까 두 번이에요 이 차이라는 거죠 이게 조선 초부터 해가지고 지금 뭐냐면은 기자조선을 숭배하는 기자를 숭배하는 분위기였지 단군은 두 번 기자는 24번 이걸 보면은 확실히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세종실록이니까 세종조 때죠 세종대학 때인데 이때는 15세기 정도잖아요 근데 15세기 정도에는 그나마 이게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아 조금 이제 뭔가 이상하다 뭔가 우리가 좀 문제의식을 가지자 이럴 때거든요 근데 원래 기자조선 숭배 분위기는 조선 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4세기 태조 때부터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보면은 예부에서 계속 이제 상서를 올리는 그런 내용들에서 이런 것들이 확연히 드러나게 되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은 당군과 기자를 동시에 언급을 하긴 합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당군은 동방에서 처음으로 천명을 받은 임금이고 기자는 처음으로 교화를 일으킨 임금이오니 평양부로 하여금 때에 따라 제사를 드리게 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상서를 올립니다 당군도 인정하고 기자를 인정하지만 실제 교화를 펼치신 임금은 기자라는 거죠 그래서 평양에서 제사를 드리게 할 것입니다 이런 상서를 올리게 돼요 그런데 15세기에 들어서서 태종 때죠 태종 때의 기록을 보시면은 또 뭐라고 돼 있냐면 신은 생각건대 본국에서 기자가 있는 것이 중국에서 요임금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빌건대 기자사당은 조정에서 요임금을 제사하는 이에 의하여 제사하소서 이렇게 이제 상서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중원 땅에서는 중국사에서는 원래 요임금 순임금 때를 태평성대라고 초항을 하잖아요 그런데 기자라는 인물을 요임금에 준하는 인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의 제사는 마땅히 사전에 싣고 춘추 제사를 드리어 봄에도 제사를 드리고 가을에도 드리고 거의 뭐 천재 수준이죠 제천 수준입니다 그렇게 해서 숭덕의 의리를 밝혀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는 그리고 당군은 실로 우리 동방의 시조이니 마땅히 기자와 더불어 함께 한 사당에 제사 지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구도를 보시면은 당군이 기자사당에 얹혀져서 그러니까 얹혀져서 어떻게 보면 당군을 그냥 이렇게 끼워준 셈이에요 사당에 그러니까 당군의 사당이 독립되게 지어지지 못하고 기자사당에 합사되어서 이렇게 처음에 이제 국가적인 얘가 치러졌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에도 뭐냐면은 문제가 있다 기자를 더 높였다라고 하는 거죠 당군보다도 오히려 그런 어떤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합사를 했는데 기자사당에도 이제 당군까지 그 위패를 모시게 되는데 그 위패의 방향을 보시면은 누구를 더 중시했는가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기자의 위패는 남향에 남향으로 배치가 되고 당군의 위패는 서양에 배치가 됩니다 보통 이제 밝은 이런 광명이 비치는 곳 밝은 곳이 동향 아니면 남향이죠 그래서 중요한 위패를 이제 남향에 두고 그러니까 기자의 위패를 남향에 뒀다는 것은 기자를 더 우선시하고 중요시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름 자체도 당군사당이 아니라 기자사당 이렇게 불렀다는 걸 보니까 뭐 여하튼 메인은 기자 기자였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종 때가 되어서야 이제 단군사당이 이제 별도로 이렇게 창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얼마나 이제 기자를 중요시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러한 풍조 자체는 정말 이게 대한제국까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제시대까지도 그러한 것이 이제 역사서에 그렇게 남아 있어요 기자 숭배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쭉 보면은 가장 우리가 또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16세기거든요 16세기에 이제 기자 숭배가 이제 아까 15세기 말씀하셨지만 16세기로 넘어와서도 기자 숭배는 계속되고 그리고 그 기자 숭배를 좀 더 구체화하는 그런 작업들이 계속이 됩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율곡이 퇴계 이황선생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의 어떤 역사관 역사의식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가령 퇴계 이황선생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동야승이라는 그분의 책에서 만약 단군시대라면 아득한 태고시대라 증명할 수가 없고 기자가 처음 봉해지고 나서야 겨우 문자는 통했으나 삼국 이전은 대개 논할 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뭘 때리네 기자가 봉해지고 나서 이제 문자를 통했다 문명이 이때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단군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천명을 처음 받은 임금 정도 그리고 율곡이이는 뭐라고 하냐면 단군이 맨 처음 출연한 것은 문헌상 상고할 수 없다 같죠? 같은 얘기죠? 문헌상 상고할 수가 없다 삼가 생각해 보니 기자께서 우리 조선에 들어오시어 그 백성을 후하게 양육하고 힘써 가르쳐 주시어 머리를 틀어 얹은 오랑케의 풍습을 변화시켜 문화가 융성하였던 제나라와 노나라와 같은 나라로 만들어주셨다 그리하여 백성이 지금에 이르도록 그 은혜를 받아서 예약의 습속이 왕성하게 계속되고 쇠퇴함이 없었으니 우리 동방은 기자의 발자취에 대하여 집집마다 읽고 사람마다 익혀야 할 것이다 야 이거 완전 그러니까 어떤 뭐 요새 말로 하면 친미 친일 뭐 이런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 중에 좀 조금 극우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는 미국 아니면 죽는다 우리는 일본 아니면 죽는다 아 그런 것보다 더 강력한 멘트 같은데 근데 근데 여기서 진짜 강력한 건 진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그러니까 기자의 발자취에 대하여 집집마다 읽고 집집마다 기자의 발자취에 대해서 익혀야 할 것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런 거죠 이제 국정교육 교과제가 안 돼가지고 이걸 꼭 다 집집마다 학생들 부모 다 교육을 해야 돼 다 세뇌시켜야 된다 이 기자의 그거를 근데 이걸 보니까 원래 제가 역사에 대해서 모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왕 이 선생을 왜 존경하는 겁니까? 이런 당군도 몰라 또 기자는 엄청 빨아줘 사실 이 두 분이 우리나라 집회에 등장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아 돈에 계셔가지고 아니 아니요 그래서 하기보다는 그만큼 이제 업적은 있으시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유학자들의 역사관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었다 굉장히 잘못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우리가 그때 상황을 살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들이 받는 정보 어떤 역사에 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정보들만 받고 자라났을 거잖아요 교육도 이것만 받았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을 생각할 수 없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뭐 합리화를 해드릴 수밖에 없겠죠 한 번 길이 나면 바로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게 계속해서 이제 축적이 되기 때문에 역사라는 것은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왜 당군사당을 독립을 시켰다고 했잖아요 그게 세종 11년대에요 세종 11년대에 평양에 이제 당군사를 처음으로 세웠습니다 독립해서 세웠지만 거기에 고구려 시조 동명왕을 합사를 시켰고요 그렇지만 당군사가 이제 독립됐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데 그 위패를 보시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모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조선 후 당군지휘 그 제후할 때 네 후자가 제후 후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역시나 중원 땅에서 우리가 명을 받아서 제후국으로서 당군조선도 있었고 기자조선도 있었다고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다행히도 그 이듬해 세종 12년 정도 됐겠죠 그 이듬해 예조의 건의에 따라서 조선 당군이라고 위패를 정정을 했다고 합니다 왕이라는 말은 안 썼네요 또 네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고려시대뿐만이 아니라 조선시대로 계속해서 이어져 오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사실 그리고 아까 굉장히 충격적인 그 율곡이 선생님의 그런 발언들은 사실 율곡이 선생님께서 기자실기라는 책을 따로 또 지어요 네 네 따로 이제 편찬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 기자실기를 어떻게 이제 편찬을 하게 됐냐 뒷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윤두수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윤두수라는 인물이 명나라 사신으로 다녀왔는데 명나라를 방문했을 때 중국 인사들이 묻는 거예요 아 기자의 무덤은 어디 있고 기자의 사당은 어디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었을 때 대답을 못했던 거죠 대답을 못했으면 아 우리나라에 실제 기자조선이 없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 내가 기자의 그 사당도 모르고 무덤도 모르다니 기자조선에 대해서 더 널리 알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와서는 자료를 모아서 기자지라는 책을 편찬을 하게 됩니다 기자에 대한 역사서죠 그것을 편찬하게 됐는데 율곡이 선생님은 한 발 더 나아가게 되시는데 윤두수의 기자지가 정밀하지 못하다 기자조선에 대한 역사가 많이 빠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는 중국인이 기자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를 대비해서 기자 실기를 편찬하시게 된 겁니다 이 전과네 그렇죠 기자에 대한 전과 어떤 질문을 할지 기출 예상 문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황당한 사건이죠 왜냐하면 중국에는 기자에 대한 그런 문헌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상세하게 기술한 그런 글이 없었는데 율곡이 선생님이 그 기자 실기를 아주 정밀하게 기술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중국의 사신도 사실은 이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뭐냐면은 명나라에서 황자가 탄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리려고 명나라에서 사신이 오게 됩니다 왕경민이라는 사신이 오게 되는데 왕경민이 기자 실기를 읽고는 경탄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중국에는 본래 이와 같은 글이 없었다 이와 같은 글이 없었는데 율곡이의 기자 실기가 이처럼 분명하니 내가 이것을 오히려 가지고 가서 우리가 간행을 해서 후세에 전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율곡의 이 기자 실기를 접원으로 해서 기자 조선설이 더욱 유통되고 확산되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도 없는 내용을 사실은 이것만을 보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율곡 선생이 소설 쓰신 거잖아 뭔가를 덧붙였겠죠 우리가 아직 그 기자 실기를 확실히 본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상으로 보면은 어차피 기자에 관한 얘기는 다 허구니까 그 허구인데 실기라는 거예요 이 실기를 그러면 그 살부친 것을 갖다가 이제 중국에서 사신들이 또 가져가고 했으면은 그것이 또 중국에서 퍼졌으리라 아 얘네들이 조선이 이렇게 생각하니 우리가 이렇게 해주자 이렇게 되는 거죠 기자 실기는 지금은 안 내려오나요? 없는? 당연히 있죠 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양 역사에 있어가지고 아마 전 세계 역사에서 유일무이한 게 실체가 없는 것이 완벽한 실체로 만들어진 게 이 기자 조선이라고 보면 되요 요즘 많이 쓰는 말은 확대 재생산이라고 하나? 네네 역사가 부풀려지고 부풀려져서 결국에 없는 것이 완벽히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어떤 과정 그 말 그대로 이제 처음에 누가 장난으로 눈덩이를 하나 뭉쳤어요 눈덩이를 하나 뭉쳤는데 그냥 퀵 쥐어던진 게 언덕으로 던져가지고 이게 굴러 내려가면서 계속 저기 그 눈이 붓고 붓고 붙어가지고 거대한 눈덩이가 된 그런 상황과 똑같은 거라고 봐야죠 그렇죠 기자 조선이라는 이 이야기 자체가 근데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우리도 한몫을 했다 셀프 네 우리 손으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기여를 했다 조선조의 유학자들이죠 고려시대 때는 과거 제도를 실시하면서 유학이 상당한 그런 중요한 과목으로 등장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유학에 사람들이 점점 심취하게 되죠 학자들이 그러면서 김부식과 같은 사대주의자들도 배출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사대 모화가 점점 강해진 거죠 고려의 어떤 자치의 어떤 그런 주체적인 것도 있었지만 이게 서서히 이 속나라의 문화를 흠모해가지고 사대주의자들이 많이 배출되기 시작해요 원나라 때 성리학이 들어오는데 이 성리학을 만든 주의가 생각했던 그 성리학이 아니에요 이게 이거는 주의 같은 경우도 남송 때죠 그때는 남송이니까 북쪽에는 거란 요 나라에 이어서 금나라가 다 장악해버리고 양자가 인하면서 허덕되고 있었을 때니까 그래서 주의 선생 같은 경우는 북방 민족에 대한 반감이 엄청 강했어요 그런데 원나라가 들어서고 나서 원나라가 체계를 통치하는 것들 이데올리기가 뭐가 좋을까 하다가 주자학이 새롭게 탄생하는 거예요 원나라를 위한 그런 학문으로 변형이 좀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충선왕 충선왕이 심양에다 만권당을 지으면서 이 원나라 학자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학자를 끌어들어서 원나라의 이데올리기를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충선왕이 해요 또 그것을 다시 이제 안양 이전에 그 성리학을 더 이렇게 먼저 들여온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안양이 영향을 받고 해서 이 원나라에 정착되는 건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성리학 중심의 4대 사상이 이제 완전히 뿌리받게 되는 거예요 조선시대 와가지고 그런 과정을 거쳐오면서 이제 처음에도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중국도 일본도 또 우리 내부적으로도 이 단군이라는 이 단군의 역사가 만약에 뭐 어떤 의미도 없고 별게 아니었다면 뭐 이렇게 날조하지도 않을 테고 굳이 숨기려고 하지도 않을 텐데 뭔가 이게 뭔가가 이 단군의 역사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들 이 단군 역사를 자꾸 없애려고 하는 그런데 몰입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이렇게 우리가 참 참 너무 참 업적이 크신 분들이 단군 시대라면 너무 아득한 태고 시대라 증명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니 참 눈앞이 깜깜해지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언급을 못했던 분들도 다 기자 기자를 숭배했다 이렇게 보면은 뭐 맞다고 보여집니다 다 열과할 수조차 없는 학자들 그런 어떤 유학자들이 전부 이제 기자를 그렇게 숭배하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갔다는 거죠 조선시대는 그러니까 정 교수님 말씀대로 이 조선 땅의 성리학이 뿌리 내리는 과정을 그 흐름을 타고 조선의 그 중국무라를 전수했다고 알고 있는 그 기자를 이렇게 막 추앙을 하게 되는 거죠 높이게 되고 자 그 과정 속에서 자 송시열대 허미수 역사관 충돌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보통 이제 예송 논쟁으로 유명하죠 송시열과 허미수 근데 실제로 역사관이 대립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송시열은 서인이었죠 네 서인이었고 허미수는 이제 남인 남인이었는데 서인과 남인이 이제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했죠 이것은 뭐 주제는 둘째 아들로 태어난 왕인 효종을 서자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왕이를 어찌 됐든 계승을 했기 때문에 장자로 대우를 하느냐 유학자들의 논쟁이 보통 이런 거죠 이런 걸로 계속 이제 논쟁을 하는데 어찌됐건 그런 이제 첨예한 그 논쟁을 하다가 역사관에 있어서도 대립이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알려지기로는 송시열 같은 경우에는 기자조선을 뿌리로 해서 삼한 그리고 삼국 신라 고려 이렇게 이어지는 맥이다라는 것을 이제 주장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허미수를 비롯한 그런 민족주의 유학자들 또 이렇게 나눴나 봐요 그래서 허미수를 비롯한 그런 민족주의 유학자들은 아니다 당군 조선을 뿌리로 삼아야 한다 그렇게 해서 당군 조선 삼한 삼국 신라 고려 조선 이렇게 이제 한민족이 정통에 이어진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미수 이 허목이라고도 알려져 있죠 이분은 동사라는 책을 저수를 하셨는데 당군 세가라는 부분이 따로 있대요 그래서 이제 당군 문화가 정통이다 우리는 당군을 이었다라는 것을 주장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허목이 사실은 기자에 대해서도 또 주장한 부분이 있다라고도 하네요 네 사실은 일단은 기자는 바탕으로 다 깔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당군을 더 중요시하자 어느 정도 똑같이 중요시하자 뭐 이 정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뭐냐면은 허목 선생 같은 경우도 이분으로 가면 이제 16세기 아니 17세기 이제 17세기로 들어가잖아요 허목이라는 분은 1595년에서 1682년에 사신 분이니까 17세기예요 안 보고 그 연대를 말씀하셨어 17세기 보고 보고 봤어? 안 봤는데 안 봤다 치고 17세기 인물인데 이제 그분도 뭐냐면 뭘 썼냐면 기자세가라는 걸 썼습니다 기재세가라는 책을 보면은 기자를 찬양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제 기자가 홍범을 진술하여 뭐 구주를 홍범 구주를 부연 설명했다라고 하는 내용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똑같이 우리 동방의 문헌은 상고할 바가 없다 이 내용은 다들 얘기하는 거예요 뭐 단군조선은 좀 뭐 이게 좀 얘기할 게 별로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또 기자에 관해서는 그때 예와 의가 이때보다 더 융성한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얘기하는 바고 또 이제 그 기자세가에 있어서는 또 현대판 기자평전처럼 기자에 대해서 상세히 구술하고 있다 이제 상세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이렇게 쭉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은 윤휴라는 분이 있어요 윤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전국 각지에 기자멸을 세우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전국 각지에다 기자멸을 세웁시다라고 하니까 그거를 뭐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렇게 제사를 지내지 못한다 그거에 대해서 아주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후의 예약으로서 재앙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뭐냐면은 의미부여만 조금 다르게 할 뿐이지 결국 기자를 예우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봤을 때 이게 뭐 우리가 서인이다 남인이다 어떤 이런 어떤 여러 가지로 이제 당론이 갈라진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기자에 대한 숭배는 멈추지 않는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당시 시대 상황으로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은 특히 이제 우리 사적이 거의 다 멸실되는 상황이고 그나마도 남아있는 것은 구석에 비장돼가지고 먼지 뒤집어 쓰고 있었을 테니까 누구도 볼 수 없던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일단은 근데 저는 이게 물론 이럴 수밖에 없을 것도 같지만 이 호미수 선생을 설명하면서 민족주의 유학자라는 이런 표현들 그리고 호미수 선생은 자주적 단군문화 정통론을 추구했다 이 표현이 맞는 건가 좀 더 공부를 좀 똑같은 얘기랑은 다르게 얘기한 것 같아요 좀 더 우리 연구가 필요하다 공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송시열은 철저한 사대에 아예 골수에 맥힌 인물이었고 미수 선생 같은 경우는 어떤 자주적인 그런 역사를 그 정도는 아니었다 가지고 주체성을 갖자 그런 거였는데 거기서 정치적인 대립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상적으로 갈리게 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꼭 보고 싶은 게요 최익현 선생 대원군 때 보면 상소도 올리고 그래서 유배도 당하고 하신 분인데 이분은 또 유배를 당하면서 고종에게 상소를 올렸다고 유배를 당해요 어디로 당하냐면 흑산도로 유배를 당하는데 흑산도에 지금 남아있는 기록이 있어요 그 벽에다가 이렇게 쓰신 내용인데 뭐라고 쓰냐면 기봉강산 홍무일월이라고 쓰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아 이게 이제 조선 유학자들의 의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봉강산은 기자를 봉한 강산이다 우리나라는 기자의 강산이고 기자의 나라다 이런 얘기에요 기봉강산 홍무일월이라고 하는 거는 홍무의 명나라 땅이다 이런 뜻입니다 1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명나라 태조 주원장이 홍무예요 명나라 태조 주원장의 땅이요 기자가 봉해졌던 땅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히 밝히고 가네요 조선이 유명조선이라고 해서 명나라가 있고 나서 조선이 있는 거잖아요 완전한 어떤 제후국으로서의 어떤 그런 역사관은 이게 최익현 뿐만 아니라 드러내는 어떤 문구가 그런 거지 모두가 그렇게 그랬다는 거죠 명나라를 끝까지 외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또 기자 기자를 이렇게 항상 숭앙하는 그런 어떤 조선이었다 한마디로 그거인 것 같아 요샛말로 하면 링컨의 한국이요 아키토 뭐 일왕의 강산이요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런 비주체적인 정신이 깨지는 게 참 유감스럽게도 일제 침략 때문에 정신을 차리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상당히 안타까운 거죠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정신이 이렇게 깨었으면 우리가 일본한테 침략 당해서 식민지 될 일이 없었는데 그런 정신을 오랫동안 써있다 보니까 일본 침략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그렇게 봐야겠죠 어떻게 보면 그전에는 너무 문제의식이 없었다 그렇죠 자주성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항상 이제 저기 뭐야 우리 뒤에 저기 그 중국 형님이 항상 우리 부살펴줄 거야 하는 그런 망상에 빠져 있었으니까 지금 우리 똑같잖아요 지금 일부 군장선이나 정치인들 보면 미국 형님이 당연히 우리 뭐 해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크게 신경 안 쓰고 우리 배만 채우면 돼 그따위 썩어빠진 정신들 그게 조선을 망하게 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좀 조선시대의 성략자라고 불리는 칭송받는 분들의 역사가 여하튼 충격적입니다 네 제왕웅기 제왕웅기에서는 기자조선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나요 제왕웅기는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던 고려충렬왕 고려충렬왕 13년 1287년에 이승휴가 제왕웅기를 저수로 하게 됩니다 이 제왕웅기에서는 전조선 후조선이라는 말이 나와요 전조선 후조선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전조선은 단군조선이고 후조선은 기자조선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조선 후조선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고 또 뭐가 나오냐면 이 제왕웅기에서는 옛날 삼국지 동의전에서 보면 이제 기자가 죽은 뒤에 40여 세대가 지나서 조선 후준이 있었다 준왕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를 41대 손자 준이라고 해서 40여 명이라고 하는 걸 41대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체화시킨다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제왕웅기에 시작되는데 이 제왕웅기의 조선편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제고 그러니까 이제 요인근과 동시에 무진년 BC 2333년에 이제 단군이 일어났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일어나고 나라를 누리기 1028년 그리고 이 뒤에 164년 만에 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조선의 시조는 기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41대 손의 이름은 준이다 그리고 그 후조선은 928년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납니다 그래서 이걸 이게 사실은 왜 중요하냐면 2333년 나오고 그 다음에 1028년 그 다음에 164년이 지나고 나서 기자조선이 등장하면서 928년이다 이렇게 숫자가 나와요 여러 가지 숫자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단군조선이 있고 나서 1028년이 지난 뒤에 164년이 지나야 돼요 164년이 지나야 기자조선이 시작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는 164년이라고 하는 것을 공백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단군이 있고 단군이 멸망했잖아요 멸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멸망하고 나서 기자가 등장하기까지 164년의 공백이 있는데 이걸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보통 이 당시 이후에 뭐가 나오냐면 단군의 조선은 1048년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기를 환당국에 보면 단군조선은 3왕조가 있는데 그 3왕조를 다 합하면 2096년이고 제1왕조가 1048년이잖아요 그런데 1048년을 해놓고 보니까 이게 기자가 나오기까지가 연대가 비는 거예요 기자는 보통 이제 1122년 은나라가 멸망당하는 그 시기에 이제 기자가 나와서 조선을 건국했다 아니 조선에 봉해져가지고 이제 후조선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1122년까지가 안 가는 거예요 1048년이면 그러니까 중간에 뭐가 얼마나 비냐면 한 164년이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64년은 공백기 처리를 여기서 이제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사실은 이런 것들 이런 설정들이 있는데 이건 숫자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제왕운기에 나오는 단군조선과 뒤에 이제 기자로 시작하는 후조선 사이에 164년의 공백기라고 하는 것은 우연한 숫자가 아니고 바로 태백일사 삼한관경본기에 나오는 어떤 기록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기록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가 없는 그 기록이라는 거예요 제왕운기도 무언가 그 이전에 있었던 어떤 책을 보고서 이 연대를 갖다가 추정을 했는데 그 안에 있는 164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환당국에 나오는 기록이 아니고서는 이거를 이게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없다 좀 어렵죠? 거기에도 좀 어렵게 얘기한 거 맞긴 한데 어쨌거나 어쨌거나 이제 환당국에 기록이 있어야지만이 된다라는 거죠 164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말씀 안 하셨어요 환당국에 이건 뭐 빼든지 뭐 어려워 일단 알아들이실 분은 비주얼로 처리해야 돼 비주얼로 왜냐하면 이거 삼한에서 삼조선 국명계층한 그 연도부터 기자가 온 그 연도를 뺀 게 164거든요 삼한에서 삼조선 우리가 이제 제1왕조에서 제1왕조를 삼한이라고 하고 제2왕조를 삼조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삼한이 1048년을 가는데 그 삼한의 그 1048년에서 그리고 이제 기자가 등장하는 그 시기까지가 164년이라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한걸로 오케이 뭐냐면 삼한에서 삼조선으로 국명을 계칭했다는 것은 이왕조로 들어섰다는 거거든요 이왕조 들어섰을 때부터 기자가 왔을 때까지 그 공백기가 164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군조선이 바뀌었다 국명이 바뀌고 조선이라는 걸로 시작했다라는 걸 그 기록이 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거를 제1왕조로에서는 그걸 보고서 처리를 이제 기자가 나온 때까지를 처리를 하다 보니 164년은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 공백이 뭐지라고 하니까 이후로 164년이 지나서 기자가 이렇게 등장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아 이제 조금 쉬워지네요 아 네네 결국에는 이때 당시에 나오는 역사사서는 다 이 기자조선이 골머리였다라는 거죠 제대로 된 어떤 민족사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규원사하도 마찬가지예요 오케이 규원사하는 47대 단군을 다루고 있지만 이 단군을 갖다가 전부 다 이 1048년이라고 하는 앞에다 다 집어넣어버려요 약 1195년으로 해가지고 집어넣어버리고 뒤에 기자조선을 시작해요 왜냐하면 민족사서라고 이 47대 단군을 다루고 있다 하더라도 이 기자조선을 다루고 있는 이 조선이라는 안에서 이 책을 내려면은 이 단군이 나오는 건 전부 다 그 한 천년 안에다가 처리를 하고 기자를 갖다가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책이 살아남는다 공개를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 숙종 때 나왔던 이 규원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어떤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죠 환단고기처럼 2096년이 47대 단군이라는 그걸 얘기를 하지 못하고 반을 딱 떼가지고 뒤에는 이제 기자조선이 나와야 됐다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거죠 다른 거는 이해를 했다 치더라도 여하튼 기자는 좀 골머리다 이거 이 얘기 들으니까 저는 아하 뭘 얘기하려는지는 알겠다 어떻게든 이 기자가 여하튼 주류를 이루고 있으니까 기자를 빼고서는 얘기도 안 되고 수용도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기자를 끼워달려고 하니까 조금 억지스러운 것도 생기더라 그렇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잠깐만 더 말씀드리면 47대 단군을 다뤘던 규원사와 단기고사 대동사강 전고대방 이거는 뭐 사전이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요 이 단군조선을 1205년 1168년 1212년 또는 1048년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는 기자가 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단군조선의 47대 단군을 다뤄도 그 기간을 약 1000년으로 한정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에 어떤 역사서의 한계다라는 거죠 맥락을 이해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골치 골머리를 아프게 하시는 우리 기자 기자 할아버지는 어디서 사시다가 어디서 돌아가셨습니까 네 지금까지 이제 만들어진 기자조선 역사에 대해서 짚어드리느라고 네 네 오랜 시간 이제 할애했는데요 네 지금부터는 실제 기자라는 분은 어디로 갔냐 네 어디서 살다가 어디서 죽었으며 그리고 기자의 그런 후손들은 진짜 왕을 했냐 그리고 기자도 진짜 왕을 했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실제 역사에 대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기자라는 인물이 이주를 한 곳 그래서 실제 도망을 온 곳은 어디였냐면 당군조선의 번조선의 국경지역 네 중원 땅과 국경을 맞대고 있었던 그 산서성으로 이주를 하셨대요 이주를 했고 망명지죠 기자의 입장에서는 망명지 땅에서 한 6년 정도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향은 어디였냐면 지금의 하남성 서화현인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을 마감했다 라고 이제 전해집니다 하남성 서화현에 그 기자 묘가 있는데 이곳을 산동성 조현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가 지금 하남성 서화와 그리고 산동성 조현이 경계지점이기 때문에 네 그 기자 묘는 둘 다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가보시는 기자 묘가 있는데 기자가 왕을 했더라면 왕능으로 되어 있겠죠 무덤이 근데 그런 이제 왕능의 형세는 아니고 웬만한 그냥 이제 개인 무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하남성 상구시에 있는 기자묘 기자묘를 가보시면 옥수수 밭이 있대요 그래서 최근에 이덕일 선생님 그 칼럼도 보면은 거기를 이제 2016년에 갔다 그래서 옥수수 밭을 확 이렇게 열어보니까 참 찾기가 힘들었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남성과 산동성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산동성 조현으로 표시가 된 그 기자묘하고 하남성 상구시 기자묘가 같은 데입니다 같은 데라서 가보면 똑같아요 사진이 사진이 똑같습니다 가운데 이제 가운데 그러니까 그 봉분을 보면은 일반인 묘 정도 우리가 보통 우리가 좀 모시는 봉분 정도 우리가 뭐 조상 모시는 봉분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보다 어떻게 보면 좀 낮은 것 같아요 낮았는데 비석이 이제 세 개가 있어가지고 그 비석에 적혀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역사서의 그 기록이 뒷면에 있다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가 되어지고 있어요 여기 사진을 보니까 은퇴사라고 되어 있어요 은나라 은나라 태사 네네 태사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 나중에 실질적으로 성나라 은나라 시절에 직책이 태사였어요 직책이 태사 그러니까 임금의 스승 그 직책이었기 때문에 국사 정도 됐겠네요 우리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어디에 나와있냐면 단군세기 태백일사 사망관경 봉기 이런 곳에 이제 나와있어요 단군세기에 보면 25세 단군 솔라 시절에 BC 1114년이죠 1114년에 기자가 서화에 살면서 인사를 사절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뭐 하는 걸 사절하고 이제 칩거한 거죠 칩거 그리고 또 이제 태백일사 사망관경 봉기에 보면 이때는 이제 기자의 이름이 자서여로 나와요 자가 성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가 성이고 기자 할 때 원래는 기국에 또 그 뭐 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가 성이 됐어요 자서여 서여가 이름이고 자서여가 태양산 서북당에 피하여 사니 막조선 왕이 전에 듣고서 막조선 왕이 전에 듣고 모든 주군을 순행하여 살피고 군대를 사열하여 사열하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내용이 또 이제 서기 전 1120년에 있었던 일이 나는 거예요 한 6년 정도 지나서네요 네 근데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기자 묘에 중국에서는 어떤 기자가 조선을 통치했다는 확실한 사료가 없기 때문에 거기 묘에다가 한국 역사자료와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기자가 조선을 통치했다 이렇게 찍어놨다니까 정말 골태리네요 아이고 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그렇게 높이는 사람 높이는 분이면 이렇게 묘를 방치하고 그렇죠 자기들한테는 의미 없다는 거잖아 솔직히 기자묘 기자묘가 지금 산동성하고 하남성 경계에 있으니까 거기가 평양이었고 거기가 조선 땅이었겠죠 따지면은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기자조선이 있어야 되는데 기자 묘가 여기 있는 거는 달갑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산동성과 하남성 여기 지금 경계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미 반도를 벗어났거든요 여기가 조선인 거야 평양과 그곳이죠 그거를 어떻게 보면 증거이기 때문에 이 묘를 밀어버릴지도 모른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훼손하고 있다가 물어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중국 문헌에 분명하게 이게 나온다는 거죠 이 위치에 대해서 기자묘 그러니까 우리 문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문헌도 다 중국 문헌을 갖다 따르긴 하는데 이제 기자실기라는가 그거 찾아온다는 잊어버렸는데 거기도 이 기자묘가 중국에 있는 걸로 나와있는지 한번 확인해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4기 세근의 주석에 보면 두 예가 두 예가 말한다 양국의 몽현에 기자의 무덤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양국의 몽현이라는 곳이 지금 우리가 얘기한 바로 거기예요 기자묘가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예가 말한 이 얘기가 맞았다라고 하는 거죠 맞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다는 게 기자는 한반도에 온 적이 없었다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는 그리고 왕을 한 적이 없었다 네 학자였다 태사였다 태사였다 네 알겠습니다 학식은 좀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뭐 가짜 역사는 정말 진짜 역사처럼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만들어지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왕운기에서도 이렇게 굳혀지게 되고 40여대라고 했는데 41명의 기자 왕이 있었다 기자 이후에 그런 어떤 왕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가짜 역사가 점점 더 구체화돼서 실제 역사처럼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뒤로 가서 18세기 19세기 그리고 20세기로 들어오게 되면 점점 더 구체화되어서 기자의 왕이라고 하는 41명의 왕이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1대 문성왕 2대 장해왕 3대 경여왕 해가지고 41대 왕까지 해가지고 18세기 중엽에는 좀 없다가 그 다음에 19세기 중엽 20세기로 오게 되면 정확하게 그 왕과 연대가 나오고 그 20세기 초에 이제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대한제국의 교과서다 1906년에 있는 대동역사략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예전에는 41명의 왕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왕의 행적이 없었는데 행적이 막 들어가버려요 그 행적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아충 사건이라든지 나중에 다루겠지만 사냥꾼 우아충이 있었던 사건이라든지 여러가지 단군세기에 있었던 단군의 어떤 행적이에요 단군시대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바로 기자왕들이 한 행적으로 둔갑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이걸 보고서 사실은 단군세기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다 단군세기가 이런 내용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서 거기에서 단군을 빼고 기자를 갖다가 그 연대에 맞춰서 이렇게 집어넣은 게 아니냐 그래서 어떤 기자의 행적으로 맞춘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합리적 의심이죠 그런 게 좀 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자조선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수백 년에 걸쳐서 기시조선 자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자 이후에 후대 왕들까지 당군인검님 같은 경우에는 47분 계셨는데 그분들의 리스트는 사라지고 기시조선이라고 해서 없던 리스트가 생겼다가 갑자기 연대도 막 정해지기 시작하더니 행적까지 나중에는 생기더라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단군의 업적들이었다 정말 좀 심각하네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왜곡 속에서도 사실 뭐 기자의 후손이 왕을 한 적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난 시간에도 위만조선 다루면서 저희가 살짝 언급은 했었는데요 삼한으로 나누어진 그런 이제 삼한 광경제로 단군조선을 통치하는 가운데서도 번안 땅에서 기자의 후손이 실제 부당군을 하긴 했었습니다 어 그래서 70대부터 70세부터 75세까지가 전부 기자의 후손들입니다 어 70세가 기후였는데요 기후 때부터 번조선 땅에서 부당군을 하셨죠 그래서 기후 기욱 기석 기운 기비 기중까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준항으로 잘 알고 있는 분이 바로 마지막 부당군 기준입니다 아 준항으로 네 우리 교과서에 나오잖아요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부왕 준항이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어디서 알지 못하는 왕들이 나오는데 이 부왕 준항이라고 하는 분들이 바로 74세 기비 이라고 하는 부당군이었고 그 다음에 75세 기준이라고 하는 바로 이 번조선의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을 이제 그런 어떤 흔적이 남아있는데 이 번한세가에 나오는 번한의 왕 부당군의 어떤 행적 이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자조선이 사실은 추적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남아있지 않으면 이 기자조선이 어디서 왔는지 근거가 무엇인지 아니면 어디부터 잘못된 건지 이런 것들을 뒤에 조작된 역사서가 뭐가 조작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 환당고기와 단군세계에 나와있는 어떤 행적들 그 다음에 번한세가 마한세가에 나와있는 그런 어떤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자조선이 무엇이 잘못됐다 이것을 확실하게 이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기자조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조금 중간중간에 내용이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있었지만 기자조선의 실체는 없다 그런 거죠 허구다 허구다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진실은 따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기자조선 지난번 녹음하실 때 위만조선 위만조선의 결론은 뭡니까 없다 이겁니까 위만조선도 위만정권이다 아 정권이다 네네 자 이 기자조선은 지금은 여러가지 이유에 의해서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사실 이 기자조선에 대해서는 아까 저는 아직도 율곡이 퇴계선생과 율곡선생의 역사인식에 대해서 정말 충격을 금할 길이 없는데 여하튼 이 기자조선 또한 왜곡되고 덧붙여진 것이고 또 중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 식민사학계에서 이용되어 왔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유난히 말수가 좀 적으셨습니다 오늘 마무리 말씀 조금 무식게 해주시죠 네 기자조선이야말로 우리 역사 속에서 진짜 만들어진 역사다 네 뭐 그리고 이제 환당오기를 만들어진 역사라고 헐뜯는 사람들은 있긴 한데 근데 환당오기를 제대로 읽고 분석해보면 결코 한 사람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역사가 아니다 역사책이 아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박진님이 얘기한 것처럼 고려와 조선시대 이 학자들이 우리 문헌이 며실되고 접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중국 문헌 중심으로 사고를 하다 보니까 기자조선처럼 없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황당한 경우까지 생겼는데 그런 역사를 바로 볼 수 있는 책이 있고 안목이 생겼고 그리고 그런 편중된 그런 사상의 틀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우리 역사에 대해서 좀 더 주체적으로 바라본다면 우리 환당오기의 역사에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눈이 열릴 거라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씨님 네 그 최익현 선생이 또 한 말씀이 있는데요 기자가 오실 때 도가 함께 왔다 무슨 말입니까 도라는 건 뭐냐면 진리잖아요 진리 그러니까 어떤 광명 뭔가 뭔가 우리가 깨우치고 싶은 그게 기자를 통해서 다 왔다는 거예요 문명이 왔고 도가 왔다 근데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었던가 이거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때 그렇게밖에 알 수밖에 없었던 편협한 정보 속에서 살았다라는 것이 좀 안타까울 뿐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진짜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이것의 어떤 허화실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한당오기나 이런 책이 발굴됨으로 인해서 이런 그 책을 통해서 이런 어떤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고 좀 더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에게 유불선 이전에 뭔가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도는 우리에게 있다 그것이 그냥 중국에서 도가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다 중원으로 다 전파된 건데 이런 역사가 왜곡되다 보니까 어떤 문화적인 어떤 전파도 거꾸로 모두 역수입됐냐 이렇게 알고 있는 이 현실을 제대로 이제 파악할 때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최혜연 선생님께는 기자가 예수님 같았나 봐요 하나님의 도를 대신 전하는 초등시대 학자분들의 도가 좀 지나쳤죠 꼭 박시님 금방 하신 말씀을 듣고 생각나는데 꼭 그 개인을 탓하기보다는 단절된 문화 그런 한계가 있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최희님 네 저는 아까 정 교수님이 말씀하신 눈덩이 그 비유가 굉장히 좀 기억에 남는데요 사실은 뭐 기자에 대해서 언급은 아주 간단했었어요 논어에서 상서대전에서나 근데 이것이 점점점점 부풀려져서 그 후손들이 왕이 되고 행적이 덧붙여지고 이러한 과정들이 아 정말 이제 진짜 만들어졌구나 라는 것을 이제 느낄 수가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역사관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흥망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소였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유학의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정신을 잃어버리고 혼을 잃어버려서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는 그 지경까지 갔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기자조선을 다루면서 오히려 우리가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그리고 그 배경 그런 것들을 좀 그려지더라고요 사실은 이 기자조선뿐만이 아니라 후대로 이어지는 기시조선은 사실은 당군의 업적과 당군의 흔적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당군조선에 대해서도 더 명확히 알아보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2017년 2월 13일 첫 업로드를 시작해서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다시 한번 그 1년 동안 청취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기자조선 그냥 잊겠습니다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네 오늘 같이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위에 같이 이제 들으시는 분들한테 주위에 이 역사이다 함께 들으실 수 있도록 많이 알려주시고요 후원금 그리고 댓글 그 다음에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셔서 많은 분들과 함께 역사이다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후원금 감사합니다.